그니까 작성이 다해진... 아 나 이거 뭐지 이게 온수 좋은 판이라고 제목을 지어야 되나 이 판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? 법지타임 법지타임 좋아요와 구독 나도 미라마 재밌는데 미라마 좀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자동차 뽑았어 차를 구할 필요가 없는데? 이쪽을 보면서 전방 확인하고 객돌 까비 부지런히 가야겠네 어디로 바뀔려나 여기 이거 봐부 차 간다니까 요즘 애들 이래 요즘 애들 안가고 엄청 바뀌어 자기장 밖에서 놀다가 간다니까 째봐봐 나도 지금 엄청 늦은게 아니야 약이 많으면 늦게 가도 돼 배그가 바뀌었어 파밍 신나게 해가지고 구상 많이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피해가 없어 왜냐면 하도 늦게 온 애들이 많으니까 자꾸 뒤통수 맞으니까 내가 제일 늦게 가려고 하는 거 같아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여기서 W 누른 상태에서 자리를 바꿔가지고 진통채 하나 먹어주면 싹 틀어주고 고맙습니다 난 기름판명 안했는데 기름판명 안했는데 기름있나 이 집에 차 다 끊길 수도 안한다 다 끊겼다 다 끊겼다 다 끊겼다 끊는 나 어떻게 하냐 나 어떡하냐 하아.. 아.. 쟤 삼뚝인데 진짜 아깝겠다 하아.. 어떡하냐.. 불쌍해서 삼뚝 먹으면 안 돼 차고집에 사람 있어 여기.. 여기 차고집에 사람 있어서 저 먹으면 죽음 이리 와..이거 봐..이거 봐 쟤 삼뚝 얘 잡으면 먹을 수 있겠다 아.. 자리 존대하게 자그잔 미쳤는데 복은 뭐야 아.. 94번이 잡았다 나 삼뚝 먹을 수 있겠다 얘네가 다 잡아줬어 아.. 걔 이득팠어 아.. 뭐지? 그니까.. 자기장이 다 해준.. 아.. 나 이거 뭐지 이게 우수 좋은 판이라고 제목을 지어야 되나 이 판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? 법지 딸 법지 딸 야.. 자기장 뭐야 자기장 뭐야 자기장 말이 안 되는데 경복서 2명에다가 걔가 죽었는지 어떻게든지 모르겠지 저기 한 명 온다 안 돼 헤어소가 2명 헤어소가 2명 헤어소가 2명 얘네 좀 도와줄까? 1대1인데? 1대1 1대2 2대1 2대1 1대1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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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4대1 2대1 소상판자 꽃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. 불쌍한 양룡이 아니야 양룡이 끌고 거기에 뭐가 뭐야? 아 저 반지 기위 졸라이미 절풍선 천사께 감사합니다. 천사께 감사합니다. 앉아서 코 풀었다. 몰라 이거 뭐야. 잠이 후다. 잠이 후다. 잠이 후다. 감사합니다.